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로직프로팁 첫 영상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꾸준히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까지 점차적으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은 피아노롤창 배경을 밝게 만드는 법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첫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피아노롤창을 이렇게 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어둡게 되어 있죠 로직프로9 시절에는 밝았는데 로직프로10 그러니까 로직프로X가 되면서 이렇게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쓰는 분들은 이게 좀 낯설다 하는 분도 계셨고 아예 처음부터 로직프로X를 쓰는 분들은 그냥 이게 기본이니까 뭐 밝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쓰셨던 분도 또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첫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직프로X 이 항목을 보시면 프리퍼런스가 있죠 프리퍼런스 밑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라고 있어요 아무거나 열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바로 들어가기엔 디스플레이 항목 그러면 디스플레이 항목을 보시면 에디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죠 브라이트 백그라운드 누르면 밝게 바뀝니다 바뀌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너무 쉬운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뭐 굉장히 짧고 굵게 엄청 간단한 내용 한번 다뤄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로직프로 팁도 꾸준히 연재 될 예정이니까 로직 쓰는 분들도 많은 관심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들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직프로 였습니다